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기 부상열차 어떻게 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나무 있는대로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순간이동을 공항으로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자 저기 한대 지나갔는데 여기 주차 라인에다가 차를 주차해 주시구요 주차하고 시동 끄고 안전벨트 풀고 문 열고 사람 내립니다 여기 공항인데요 공항 가고 싶다 자 문 닫고 저쪽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은데 저는 모노레일을 타러 왔습니다 자기 부상열차 자 다음 다음 기차가 언제 올까요 빨리 와라 타고 싶다 짜자잔 짠 이 기차역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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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아니구나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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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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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네요 아 예 예 있다 왔어 자 저는 저거 타겠습니다 나는 이쪽 방향이 더 좋아요 걔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아 요즘에 3D운전교심 NPC차 오류 고치느라고 너무 머리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거 있죠 그래서 이럴때는 머리 좀 식힐겸 이렇게 자기 부상열차 타고 편안하게 가는게 좋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거의 다 됐어요 오늘 NPC차가 조금 더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업데이트까지 아 아주 부드럽게 도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방향전환하네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오류다 없어졌어 여러분 이거 찍다가 오류 찾았어요 이거 꼭 고치겠습니다 오 여기도 다 사라졌어 야 영상 찍다가 완전 오류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자 저쪽에 보이는 삼거리 나오겠죠 안나오면 안되는데 와 나왔어 아 저 바다 바다도 가고 싶고 오류 고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어디 좀 놀러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놀러가면 안되죠 자 자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 운전시티 안에 있는 모노레일역 자기부상열차역에 와갑니다 소리가 이상해 이게 계속 들으니까 소리가 이상하다 뭐야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소리 고쳐야되겠네요 우리 왔다 지하철역 스톱 아 시끄러웠는데 잘됐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잘 도착했으니까 아무도 없어 내 차도 없고 내 차는 공항에다 세워놓고 와서 탈수가 없습니다 어우 여기 왜이렇게 차가 많아 렉걸리겠다 야 오늘 영상 찍다가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아휴 이 영상 안찍었으면은 못고치고 업데이트 할뻔했습니다 고쳐야되겠구요 자 지하철역으로 올라가볼게요 올라가볼게요 점프점프 오 여기 유리창문으로 보니까는 더 근사한데요 공항에도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도 요렇게 네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 지하철 아니다 자기부상열차 타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텐데 네 오랜만에 타보니까는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3D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달려 로스그러러러러러러러 유후 까